공평호 수요자를 연결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지만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일자리를 주문하고 고용하는 온 디멘드 장터 일종의 매칭 플랫폼의 확산은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여전히 확산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기크워크 프레임폼이라고 부르죠 기크워크란 것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노동자를 뜻하고 기크워크 프레임폼이란 것은 임시 일자리와 수요자와 공급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장터를 뜻하게 됩니다 질문은 탤런트 매칭 사업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혹은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은퇴를 재해석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자신들이 현직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정보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추세는 불가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수명이 날로 늘어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연금 등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 일본 관련 그런 노년 인구들의 추세를 보게 되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은퇴 이후에 직장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현상을 다룬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은퇴한 사람들 스스로가 더 일을 할 강한 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은퇴 이후에 10명 가운데 한 7명 정도가 계속해서 일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요인들이 어우러지면서 은퇴한 사람들을 태상으로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잡 매칭 플랫폼 잡 매칭 플랫폼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기업으로서는 휴넷이 2017년도에 출범시킨 탤런트 뱅크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1월 12일자 매일경제신문은 탤런트 뱅크를 활용해서 은퇴의 길을 생산적으로 보내는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이 모 씨는 올해 61세입니다 한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할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노장에 고급기술을 필요한 것이 없어서 1년 내내 구직사이트만 뒤졌다 그러던 중에 찾은 게 소위 고스펙 시니어와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그런 탤런트 뱅크인데 그는 현재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에 자문을 하면서 월 33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이런 사연을 소개합니다 국내는 탤런트 뱅크가 2017년에 창업했고 주 대상 영역은 고스펙 시니어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잡 매칭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숨고라는 가가 2014년에 출범했는데 이 회사는 한 700여 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리사 청소부들을 제공하는 우버가 2019년도에 비즈니스를 열었습니다 이런 잡 매칭 플랫폼 사업에서는 아직까지도 절대의 강자라고 불리는 회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한 천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술이나 경험 그리고 지식 등을 이용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고려 추세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 이른바 은퇴관을 변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은퇴라는 것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자리를 연결하는 잡 매칭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도 배달의 민족처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 잡 매칭 플랫폼 분야에서 절대 강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시장 가치가 또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누군가의 수요가 있는 기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네트워크 등을 갖춘 직업이라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현직을 떠나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1인 기업처럼 활동하는 시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어 놓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점이죠 현직에 있는 동안에 수요가 있는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또 항상 잡 매칭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이나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좀 더 오랫동안 활동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고 있다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